도시기능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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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는 주거지역일거고 도시기능 그 도시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일거에요 도시기능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겠다 정비에 따라 계획적으로 정비하는거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정비법입니다 그 얘기구요 용어정이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법에 의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구요 정비사업은 이러한 정비구역 정비구역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가로구역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시행할 수 있다는거 알아두면 됩니다 밀집된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거구요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부터 공공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보전 정비 면적은 면적은 얼마 미만이다 일만 미만이고 하나의 가로구역이어야 되니까 가로구역 자체를 관통하는 4m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된다 안된다 안되고 얘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거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주택이 20개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이번에는 재건축 사업이에요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얘는 험집 갖고 있는 사람이 새집 갖고 싶어서 하는 사익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그 자들이 모여서 조합결성에서 자기 돈 들여서 사업한다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할 수 있다 얘는 투기적 재건축 사업이 되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래서 뭐부터 하고 들어와라 안전진단 사익성이니까 수용권을 인정한다 안한다 안한다 뭐를 인정한다 매도 청금 이런거는 개념 속에서 잘 알아두시면 정비사업에선 제일 중요한건 2번 정비사업의 여섯가지를 잘 아는거에요 이번에는 노후불량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서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노후불량 건축물 넘기세요 이번에는 두번째 박스 진아래입니다 중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자 4번에 보면 미간을 저해하거나 노화로 인해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인데 1번 중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진안 건축물 이런게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자 옆에 4번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기반시설 얘기하더라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주민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 같은 거 기반시설 주택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부대시설하고 간선시설 이 합친게 정비법에서는 뭐예요 정비기반시설 요번에 5번 공동이용시설 보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다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같은 거 얘기한다 주택법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복리시설이죠 자 6번 대지 정비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 정비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가 뭐라는 거예요 대지 7번 주택단지 부대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1단의 토지가 주택단지 따라서 1번 주택법에 따른 사업객 승인을 받아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 건설된 1단의 토지 주택단지 5번을 잘 알면 되죠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1단의 토지 있죠 이것도 정비법에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택단지 1번은 30호 3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도 되고 공동주택도 되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는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다 정비법에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택단지 넘기세요 토지 등 소유자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정비법에서 일반적인 토지 등 소유자면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까지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데 재건축 사업은 주택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만큼은 누구만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다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자들이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주택공사 등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이야기하고 정관 등 그러면 정관은 회칙이죠 조합의 회칙은 정관 토지 등 소유자 사인간의 회칙은 규약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 주택공사 등 공적인 자들의 회칙은 시행 규정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까지는 용어 정의이고 자 갑니다 페이지 378 정비사업의 시행이에요 첫 번째 2번 기본계획 수립 잘 알아두시면 돼요 얘만 잘 알아두면 끝나지 뭐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시장에다 동그라미 치우시고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라면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기본계획의 내용은 1번 기본 방향 정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획기간 이런 거 정해줍니다 9번이 알아두시라고 그랬지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10번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근데 이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아마 밀도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을 거예요 수립절차 갑니다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남하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되는데 지방의회 는 6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줘야죠 60일이 지나서 의견 지나도록 의견 제시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서 시장이 수립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확정해야 되겠죠 넘기시면 협의 거치고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확정하고 확정했다면 지자체 공보에 뭐 하라는 거예요 고시해라 그리고 시장은 이를 장관에게 뭐 해주면 돼요 보고 해주면 됩니다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행정계획의 작성기준은 누가 정해준다고요 국장이 정해줍니다 정비계획에 수립합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은 뭐 줄고 놨을 거고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줄고 놨을 거고 밑에 줄 끝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 줄고 놨을 거에요 정비계획을 실패라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뭐하고 공남하고 지방의 의견 들은 후 이를 첨부해서 시 도지사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에 지정을 신청해라 이런 얘기고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 대도시시장 이라면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에 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정비구역을 뭐한다고요 지정한다 넘기세 1번 정비사업의 명칭입니다 두 번째는 정비구역의 면적 그 다음에 5번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그래서 어느 정비사업을 어떤 주모로 그 다음에 8 9번에 보면 예정시기 언제 할 것인가 정해주는 계획이 정비계획이에요 자 10번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된 것도 필요하다면 정비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정도 알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정비계획의 제한사유입니다 토지 등소유자는 다음 원화에 해당하면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2반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1번 단계별 정비계획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2반을 제한할 수 있구요 토지 등소유자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했다면 정비계획에 2반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서에는 정비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되구요 반영여부는 60일 안에 알려줘야 되는데 부득이하다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에 지정을 신청하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정비구역 지정해야죠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라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했다면 이를 공보에 고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시 내용을 장관에게 모해주면 돼요 보고하고 일반에게 열람해주면 되더라 자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 아까 필요하다면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랬죠 지구단위계획을 품고 지정했다면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그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얘기고요 자 옆에 5번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1번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의 지정예정일로부터 몇 년 3년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역지정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제를 요청해야 되고요 자 정비사업은 2번처럼 주로 누가 시행하는데 조합이 시행해야 되는데 4번입니다 조합이 토지등수의자가 정비구역 지정구시된 날로부터 몇 년 2년 동그라미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를 요청해야 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자 토지등수의자가 정비구역 지정구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림인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해제를 요청해야 되는데 이때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고요 다번에 보면 추진위원회 승인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또 몇 년이야 2년 안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를 요청해야 되고 설립인가를 받았다면 밑에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다 조합이 하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정비구역 지정구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입니다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를 요청해야 돼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스로 계량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인데 15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을 안 하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토지등 소유자 3분의 이상이 해제를 해제에 동의하면 해제를 뭐하라고요 요청해라 마지막으로 수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됐다면 할 마음 없다는 거잖아요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밑에 2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요 1번 같은 경우는 토지등 소유자의 가도한 부담이 예상이 되더라 토지등 소유자들 이자들이 추진상으로 봤을 때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더라 이거 당연한 거에요 1번 2번은 당연히 해제할 수 있는데 3번 정도만 알면 돼요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 이 정도고요 옆에 정비구역에서의 개발행위가 갑니다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면 정비사업 해야죠 공익사업이니까 지장을 주는 사인의 토지의 개발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려면 시장군사한테 뭐 받아라 허가 그랬을 때 7번 중목의 벌채와 식재도 개발행위가 된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생활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건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그중에 중목의 벌채와 식재가 생겼으니까 요기에 관련된 게 하나 있을 거다 제일 아래 보니까 관상용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경미에서 뭐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뭐 된다 제외된다 넘기세요 자 기득권자는 항상 보호됩니다 사업이나 공사에 모환자를 얘기한다 착수환자 이자들은 구역 지정구시가 있는 날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뭐만 하면 신고하면 계속할 수 있다 자 6번 이게 이제 정비구역에서 하나 특이한 건데 정비구역 지정전 개발행위 제안입니다 자 정비법에서 권리 산정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고시래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자 권리 산정의 기준을 삼습니다 근데 기본계획을 공남 중인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라면 아직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이죠 자 이때 사람들이 막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투기적 수요에 유입이 발생될 것 같다 그럼 요거를 제약하기 위해서 지분 쪼개는 행위를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회 안에서 3년 이내 근데 1회 안에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최장 4년간 제한할 수 있다 1번 2번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지분 쪼개기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자 391페이지 보면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부터 하고 들어오라고 그랬죠 이것 중요해요 알아두세요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이나 재건축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원안에 해당하면 안전진단부터 뭐하라는 거예요 실시해라 자 첫 번째 재건축 사업이죠 재건축 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됐다면 두 번째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안전진단의 실시를 뭐하더라 요청할 때 이럴 때는 자 뭐부터 하고 들어오라고요 안전진단 안전진단 대상 주택가입니다 주택단지 내에 뭐를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 다만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이라도 다음의 경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어요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돼서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다 누가 인정하는 거야 시장군수가 그게 중요해요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거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거 이거 안해도 되겠죠 반려 밑에 시기 결정 갑니다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에 요청이 있으면 요청일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인에게 알려줘라 자 4번 갑니다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아랫줄 중간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게 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안전진단 기간에 안전진단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의뢰해라 그 안전진단 기간이 1, 2, 3번입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밑에 2번 의뢰받은 안전진단 기간은 장관님이 정하여 간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뭐하고요 실시하고 밑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군수 및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해 주면 됩니다 이 얘기고요 안전진단은 시장군수가 하는 거죠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시장군수 근데 요청에 의해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 5번 4번이에요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뭐하라고요 결정해라 근데 5번입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만약에 정비계획의 수립이나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뭐했다면 결정했다면 그 서류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의 내용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뭐하라는 거예요 제출 그러면 2번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뭐하다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필요하다면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안전진단 결과에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일 아래 시도지사가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서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수립결정 또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뭐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해 뭐하라는 거요 응해야지 불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이에요 시행방법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이해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첫번째가 스스로 주택을 계량하는 방법 스스로 방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두번째가 수용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세번째가 환지 방법도 알 수 있고요 네번째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해서 공급한다 관리처분 방식 다른 얘기로 하면 환권 방식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느 방식이든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섞어서 하는 무슨 방식도 알 수 있다고 혼용 방식 자 이번에는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 방식하고 그 다음에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자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관리처분 방법하고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할 수 있어요 근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자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해주고 토지등수이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정리했죠 스스로 방법만 가능하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관리처분 방식으로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도 관리처분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시행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란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자들이 누구에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누가 한다고요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라면 세입자 수의 동의는 얻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번에는 3번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자 건축물에 붕괴 우려가 있어서 긴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동의 얻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2번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한다고요 조합 조합이 하는 건데 조합은 가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은 물론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하고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남기세요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조합이 하는 거야 근데 얘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잘 알면 되고요 자 가반수 동의를 얻으면 건설업자 등하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주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가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하는데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하게 하려면 토지 등 시장군수이자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누가 하라고요 조합 근데 조합은 가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얘는 건설업자하고도 같이 할 수 있고요 재건축사업도 누가 하라는 거예요 조합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합은 가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하고만 같이 할 수 있어요 건설업자하고는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번에는 시장군수의 예외적 시행인데 이거는 지금 하지 않을게요 모르는 것 같아요 넘기세요 시공자 선정 갑니다 조합이 시행자라면 시공자는 언제 선정하라고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죽어놓으시면 되고 근데 자 도시학용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배웠죠 자 이럴 때는 언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그 다음에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할 때도 있죠 자 이럴 때는 언제 하라고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자 시공자를 선정해라 옆에 4번 공사계약 체결 시 철거공사 포함 보세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라 뭐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알아두시면 넘겨보세요 대행자의 지정갑니다 시장군수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해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모여서 대신해서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를 대신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제도라고요 대행제도 그랬을 때 효과에 굵은 글씨 보면 됩니다 대행은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자기의 이름 및 시행자의 계산으로 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넘기세요 조합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조합 갑니다 조합의 설립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할 의무가 있더라 다만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설립의 의무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먼저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합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위원장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의 회칙이에요 그래서 운영규정 등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부터 뭐 하라고요 구성해서 시장군수에게 뭘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옆에 추진위원회의 기능이에요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번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 업무 하는 거예요 설계자 선정 변경하고 계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합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이런 업무들을 잘 하려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빨리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정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얻은 후에 장관님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추진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해서 그들의 도움 받아서 준비 업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한 마지막 뭐를 개최하라고요 창립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 총회를 뭐 하라는 거예요 개최 추진위원회가 창립 총회 개최했다 그러면 모든 준비 업무 끝났다는 얘기죠 좋아요 넘기죠 그러면 413 조합을 설립합니다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에 대해서 동의 얻어야죠 어떻게 얻으라고 4분의 3 2분의 1 환권 방식이니까 권리자의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4분의 3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고 그 다음에 2분의 1 그러면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면 다 동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얼마 10분의 8 3분의 2 이렇게 동의 얻어서 시장군수에 뭘 받으라고요 인값 이번에는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주택단지 안에서 하면 동별 전체 이렇게 받아야죠 동별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동의 얻어서 시장군수에 뭘 받으라고요 인값 그런데 주택단지가 아니라면 4분의 3 4분의 3 3분의 2 이렇게 동의 얻어야 됩니다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등기 가보죠 415 페이지 7 아래 조합은 무엇으로 해야 된다 법인 따라서 인가 받았다고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30일 안에 30일 안에 주단 주된 사무소 소재재 뭐해야지 등기해야지 성립된다 넘기세요 동의방법 박스 1번 네 1번 갑니다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의인의 공유에 속해도 수의인을 대표하는 한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토지 지상권자 대표하는 한 사람만 소유자 그 다음에 3번 1인이 다수의 필지의 토지나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정리했어요 일에도 한 사람 절에도 한 사람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래요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옆에 417페이지 아래 조합원의 자격이에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누구로 한다고요 토지 등 소유자면 원칙 당연조합원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요 재건축 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면 모한 자만 동의 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는 거 잘 좀 알아두시고요 권리의 이전입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즐거우시면 돼요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도증여 판결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면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도 조합원으로 본다 이 얘기는 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원의 지위를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예외 투기가 열지고 나왔죠 투기가 열지고 나오면 투기잖아 그럼 투기하고 관련된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고 재건축 그래서 투기가 열지고 안에 재건축 사업이라면 설립인가를 받은 후로에도 조합원의 지위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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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전매 제안을 안 받는 경우 줄줄이 세대원 전원이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때 상속 받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 해외로 이민 갈 때 몇 년 이상 2년 이상 체류 이런건 얘기 안 해줘도 알 수 있겠죠 그래요 잘했어요 옆에 총회 갑니다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그쵸 근데 총회의 의결상 쭉 나와요 옆에도 한번 써놔봐요 총회를 개최해서 다음에 관한 사업을 의결을 하려면 조합원 10% 이상이 참석을 해야 돼요 총회 거쳐서 의결하려면 조합원 얼마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고요 10% 뒤에 나오네요 우리 책에는 자 한번 가봐요 자 5번에 보면 총회의 출석정원 나오죠 총회의 소집 절차 시기 의결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데 다만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 조합원 10%가 직접 뭐 해야 돼요 출석해야 되는데 2번 20% 이상이 출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거죠 어떤 거냐면 창립 총회 할 때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서 수립할 때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할 때 있죠 이럴 때는 얼마 이상이 20% 이상이 출석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조합 총회 했을 때 동의 얻는 거 보면 조합원 얼마의 동의를 얻으라고 가반수 동의야 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얼마의 동의를 얻는 거예요 가반수 근데 정비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어라 이런 거 있죠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옆에 대의원에 갑니다 조합원의 수가 몇인 이상이면 백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 두어야죠 얘는 엣지 조합 두어야 한다 자 임원의 대의원 자격 제한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 그러면 이사하고 감사 얘기하는 거죠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4번에 1번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춘하는데 대의원의 의장은 누가 된다고요 조합장이 됩니다 그러면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인데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합에는 임원을 둡니다 조합장 1인 이사 감사 두는데 자요 자 여기에서 임원의 직무 갑니다 자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겠죠 근데 2번 감사의 조합대표 이게 시험도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겸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하잖아요 자 결격사유 또라이 복권되지 아니한 자 두부 먹고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두부 먹고 있는 중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5번만 알면 되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거받고 몇 년 5년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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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한 자가 임원됐다가 나중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더라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 태임한다 그 정도 알면 되고요 정관은 조합의 회칙이라고 그랬죠 네 넘겨보세요 정관의 변경입니다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설립 인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해서 뭘 개최해서요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 가반수에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 뭘 받으라고요 인가를 받아라 당연한 거죠 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증 뭐에 관한 거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영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됐어요 일단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자 이제 시행자는 뭘 작성해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가 받아야 되겠어 시장군수에게 인가 받고 사업 시행에 나가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여기까지 다 알아야지 앞에 있는 게 이해가 가지 갑니다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 그리기 전에 정비사업은 일단은 뭘 지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도 정비해주고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 노후 불량 건축물을 뭐해서 철거해서 철거해서 철거하고 이거를 싹 철거하고 여기에다 세건축물을 지어서 주택 등을 뭐하는 거예요 개량하거나 뭐하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정비사업인데 종류는 여섯 가지가 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무슨 사업이 있고 재개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재건축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의 아류 다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소규모의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가로 주택 정비사업 그 다음에 요번에는 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여기는 다 주거지역인데 얘만 무슨 지역이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환경 정비하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 잘 알아두세요 이것만 알면 끝이야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이 개념만 알면 되죠 정리하면 이런 얘기 자 이렇게 우리나라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큰 도시들 있죠 근데 나머지들은 크지가 않다고 조그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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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다 해놓지 여기 뭐 이렇게 큰 도시들 빼고는 어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도시군 단위로 이렇게 개발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뭐 큰데 뭐 여기 도간 농작 도시가 크다 보니까 부도심도 있다고 도간 농작 여기도 도간 농작 여기도 도간 농작 근데 조그만 도시 같은 경우는 그냥 도시 중심지가 딱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로 그냥 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진짜 여기 보세요 이 도시 중에서도 또 정비사업은 이 도시지역 같은 데서 일어나요 도시지역 같은 데서 도시지역에서만 일어나요 이렇게 근데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된 곳에서는 정비사업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중에서도 예전에 개발된 곳 있죠 이런 곳이라도 그 예전에 개발된 곳 중에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정비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하나의 도시군에 한정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맞아요 조그만 도시군이라면 또 조그만 도시군은 도심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를 정비한다는 건 이 도시 전체를 개조한다는 얘기에요 운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큰 도시들 있죠 큰 도시들은 미리미리 뭐부터 수립하라고 기본계획 무슨 계획부터 수립하라고요 기본계획부터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급 이상의 시장은 대도시급 이상의 시장은 이 조그만 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대도시급 이상의 시장은 몇 년을 단위로 십 년을 단위로 이렇게 십 년을 단위로 우리 도시 우리 도시의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본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해라 됐죠 근데 얘는 시대가 지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돼요 그럼 대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야 돼요 대도시급 이상이니까 그러면 대전 시장님은 대전시에 어디를 계략적으로 어디어디어디를 정비사업해야 되는지 정해주라 이런 얘기죠 계략적인 정비 예정구역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어디부터 할 건지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해주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속에서는 언제 정비계획 수립할 건지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까지 다 정해줘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14일 이상 여기 있는 주민들에게 뭐하고 동남아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시장님이 수립해라 대전 시장님이 수립했으니까 우리 도시에 관련된 거죠 대전 시장님이 뭐한다 확정해요 장관한테 승인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확정합니다 협의 거치고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확정하고 확정했다면 이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해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 단위에 뭐를 수립하면 기본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십 년 안에는 대도시급 이상의 시장은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하면 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서 정한 때가 되면 기본계획에서 정한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때가 되면 여기를 가나라는 누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해라 뭐를 수립하라고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비사업의 종류는 몇 가지니까 여섯 가지니까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어떤 정비사업 할 건지 맞아요 계략적인 범위 정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구체적인 규모를 정해줘야 돼요 정비구역의 면적은 얼마로 할 거고 됐어요 건축물의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뭔지 이게 주택인지 상가인지 공장인지 그 다음에 검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할 건지 높이는 어떻게 할 건지 정해주는 정비계획 수립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 정비사업을 언제 할 건지 예정식이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즉 정비계획은 어떤 정비사업을 어떤 규모로 언제 할 것인가를 정해주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정비계획 수립하면 주로 이 정비사업은 누가 하니까 조합이 아니까 맞아요 여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한 걸 서면으로 알려줘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봐야 안 봐요 볼 거 아니에요 본다고 알아요 본다고 아냐고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한 곳에 모아서 주민설명회를 해요 주민설명회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줄 거놨잖아요 여태껏 하면서 이렇게 읽은 거 이렇게 줄 거놨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아요 되게 똑똑하네 주민설명회 이렇게 해요 해줘 여러분 거기 중요하니까 거기 줄 그세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합니다 나는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뭐 이러잖아요 주민설명회를 해줘도 모를 사람은 모른다고 맞아요 그러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30일 이상 공람합니다 충분히 보고 공부하라고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방의 의견 들어서 이를 첨부해서 누구에게 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요 다만 대도시 시장은 자기가 직접 정비구역 뭐 한다고요 지정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근데 이렇게 지정을 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계의견에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했다면 이를 뭐하라고요 고시를 해줘라 그리고 나서 장관님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일반에게 열람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이렇게 사업 시행하면 된다 이거에요 이렇게 정해진 대로 근데 여기에 일반 사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인들은 정비사업이라는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는 토지개발행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 중목에 벌채와 식재가 들어간다 근데 일상생활을 위한 건 뭐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간상용 중목에 임시식재는 경미하다 맞아요 맞아요 다만 경제학재에서 임시식재는 포함 제외 이거 맨날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근데 잘 모르는 데니까 이거를 알으셔야 돼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사업 시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정해졌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라면 이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라면 저기서 정한 사업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면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다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얘는 가로구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로구역은 면적이 얼마 미만 만 미만 맞아요 하나의 가로구역에 얘가 4m 이상의 도로로 두 개 이상의 가로구역으로 나뉘면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노후불량 건축물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얼마 3분의 2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 해야 되고 맞아요 그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한 거니까 노후불량 건축물 중에 주택이 20호 20세대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냐고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근데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뭐하다고 양호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축물만 밀집된 지역이죠 얘네들은 흔집 갖고 있는 사람이 새집 갖고 싶어서 하는 공익성 사익성 사익성 그러니까 얘네들은 흔집도 아닌데 새집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재건축사업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러면 안되겠다 그런 거 막기 위해서 재건축사업은 이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뭐부터 하고 들어와라 안전 진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아까 안전진단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안전진단 읽은 거고요 좀 이따 설명해 줄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봐요 얘네들은 달동네 개선사업이죠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 시장 군수 주택 공사 등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자들이 하려면 토지 등소이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가반수의 동의를 얻으라 그랬잖아 그 자들이 동의해요 안 해요 잘 안 한다고 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정비사업이야 잘 안 해요 그래서 그 자들이 동의 안 해서 건축물이 붕괴 우려가 있어서 긴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동의 얻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아휴 사업해야 되는데 우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강제로 철거하고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그래도 찍소리 못했어 근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큰일나 그래 안 그래요 위험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거의 그렇게 안 해요 요즘은 뭐 인권이니 뭐니 해갖고 문양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사업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너무 힘들잖아요 거의 낙후돼서 위험할 수도 있죠 이자들이 돈 많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 그래? 그러면 너네들 돈 안 들어가게 해줄게 누가? 시장 군수가 시장 군수가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해주고 낡은 집들 스스로 계량하세요 이 방법으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요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그래서 얘네들은 스스로 계량 방법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자가 기반시설 설치해주고 스스로 계량해주세요 맞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다 조합이 조합이 근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장 공장 공업지역에서도 정비하잖아요 근데 공장에는 사장님이 한 분밖에 없잖아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명 갖고서 조합 결성하세요 된다고 안 된다고 아니 그래 그러니까 자 그럴 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나머지 사업들은 누가 해야 되는데 조합이 해야 되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가 같은 경우는 조합을 결성해서 하고 공장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알아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됐어요 그래서 이자들이 이제 요 정비계획에 부합되게 뭐 작성해서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서 시장군수한테 뭐 받으라는 거예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자들 시행자 시행 방법 아까 다 배웠죠 네 이거대로 사업해 나가면 되는데 요 가정들이 어떻게 나왔냐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쉬겠습니다